여러분, 혹시 다음 여행으로 어디를 휴가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관광 명소에 대한 여러가지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광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월밍업 퀴즈부터 풀고 오실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We've been waiting for an hour. How much longer do we have to wait? I'm thirsty and I'm getting exhausted. Come on. We're going to ride on Big Thunder Mountain at Tokyo Disneyland. Let's be patient. Wow! It was worth waiting for an hour. 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동안 줄 서 있었죠?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 가면은 한참 동안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죠.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in line? 가보실게요. 네, 자, how long이라고 얼마만큼이라고 길이 혹은 기간을 물어보는 그런 의문사가 나왔고요. Have we been 한 다음에 ing 형태, wait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려 오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 have been ing 형태가 나왔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왔습니다. 쭉 해왔다. 자, in line 하게 되면은 waiting in line, 혹은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In line은 한 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in line?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줄 서서 기다려 왔습니까?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두 번째 표현. 우리 얼마 동안 이걸 기다린 거죠?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for this? 가보실게요. 네, 자, 구조는 똑같아요. Have been ing 형태가 들어간 구조 또 마찬가지고요. Have we been waiting?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for this? 우리 지금 얼마나 이거 기다려 왔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우리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자, 정말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다릴 시간은 중요하죠. How much longer do we have to wait?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도 how much, 얼마나? 를 물어봐요. 얼마나. 자, 이 얼마나에 대한 how much라는 표현은 우리 액수, 금액을 물어볼 때도 how much가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라든지 수치를 물어볼 때도 how much가 쓰이기도 합니다. How much longer? 얼마나 더 오래? Do we have to wait? 더 기다려야 됩니까? 셀 수 없는 개념, how much longer? 얼마나 더 오래?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대화 다시 한 번 듣고 돌아오실게요. 예금! It's too hot. I'm sweating like a pig.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in line? We've been waiting for an hour. How much longer do we have to wait? I'm thirsty and I'm getting exhausted. Come on. We're going to ride on Big Thunder Mountain at Tokyo Disneyland. Let's be patient. 네, 다음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그것은 한 시간을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라는 겁니다. 자, 한 시간, 요즘에는 뭐 놀이기구 같은 거는 거의 3시간 정도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시간을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It was worth waiting for an hour. 가보실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worth ing 형태입니다. be worth 한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를 넣게 되면은 무엇무엇 하길, 무엇무엇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다리는데 가치가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즉 한 시간 동안 기다릴만한 가치는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t was worth waiting for an hour. 자, 특별히 worth waiting이라는 표현은 어순에 주의하시면서 그대로 잘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표현은 그곳은 확실히 가볼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지칭하는 대상이 그 곳입니다. 그곳, 거기 진짜 가볼만한 거. That was certainly worth a visit. 가보실게요. 네, 자, be certainly 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히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발음은 certainly 보다는 certainly, certainly 약간 틴을 묵음절해 주시면은 조금 더 원어민과 가깝게 이야기가 되겠고요. That was certainly worth a visit. 확실히 가치가 있었다. a visit. 방문할. 그래서 확실히 가볼만하다. be worth a visit. 가볼만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That was certainly worth a visit. 확실히 가볼만한 가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세 번째 표현은 콜로스의 음은 가볼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곳은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완벽하게 콜로세움이라는 지체한 대상이 있네요. I think the Colosseum is worth while to visit. 가보실게요. 네, 자, 콜로세움은 이제 우리 뭐 이태리 가시면은 콜로세움 되게 유명한 그런 광장이 있죠? 콜로세움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로 넣었고요. 내 생각에 콜로세움은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부터 be worth while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표정사나 동명사의 의미는 무엇무엇 하기에가 되죠? 그러면은 앞에는 무엇무엇 할 하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orth 자체도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뒤에다가 while을 넣어서 worthwhile 해도 똑같이 worth와 뭐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worth while to 부정사 동명사 넣어주신 형태예요. I think the Colosseum is worth while to visit. 방문하기에 가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콜로세움은 내 생각에 이렇게 끝부터 이어주시면은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trace expression 알아보셨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 문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무엇을 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 배우셨었죠. 그래서 값, 대가, 값어치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price 라고 하면은 값이나 대가 이 옷의 값 할 때 이제 price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value입니다. 이 단어 많이 익숙하시죠? value value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품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면 일단은 가치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는 해석이 다 되는데요. 뉘앙스가 조금은 하나 좀 유념하셔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value는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value 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가치라는 뜻인데 worth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worth는 뭐냐면 절대적인 그 가치 자체를 말할 때 우리가 worth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실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자전거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옷 가격 무슨 무슨 가격 할 때 price 라고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what's the price 가격이 뭐야? 얼마냐? 라는 뜻이겠죠? oh, that bicycle 그 자전거에 그러니까 그 자전거에 값이 얼마냐? what's the price of that bicycle 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집을 팔기 전에 집에 가치를 높이세요. 자, 가치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단어 value 아니면 worthy인데 여기서는 raise the value 라고 했습니다. 일단 볼게요. raise the value 가치를 높이라 of your home 당신의 집에 before you sell it 당신이 팔기 전에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의 가치라는 것은 이 집이 지어진 이래로 계속해서 똑같은 가치가 있진 않죠. 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세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될 수 있거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단어는 value 라고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림은 별로 가치가 여기도 똑같은 가치가 들어왔는데 그 그림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요. 자, 이 말뜻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뜻이죠. 가치가 없다. 자, 이 가치 자체의 절대적인 의미는 worth를 넣어보겠습니다. I'm sure the painting 나는 그 그림이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isn't worth 가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뒤에 꾸며주는 표현 much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I'm sure that painting isn't worth muc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알아두면 유용한 팁 문화편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우리 휴양지 즉 관광명소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제를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뉴욕은 the big apple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우리가 지역마다 약간의 애칭 같은 것들이 있죠? 별칭, 별명애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욕은 the big apple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들에 대한 별칭이나 애칭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d like to go to 뉴욕 하시는 것보다 I'd love to visit the big apple 큰 애플에 가는 걸 더 좋아해 가 아니라 나는 즉 뉴욕에 가고 싶어 이게 곧 뉴욕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뜻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golden city 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하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뭐죠? 네, 금문교라 불리는 the golden gate breach 그래서 보통 the golden city 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시카고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지역이죠? the windy city 라고 하고요. 텍사스는 lone star state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텍사스의 역사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독립전쟁 시기 예전에 이제 미국의 국경이 불분명했을 때 텍사스가 단일 국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기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국기처럼 생겼는데 미국 국기는 그 이제 50개 주가 다 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텍사스의 주기는 이렇게 하나의 별만 있습니다. the lone star lone 자체가 원을 뜻합니다. 하나의 별 states 주 라고 the lone star states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the city beautiful 아름다운 도시 라고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배우신 표현 다시 대하로 듣고 돌아오실게요. 네, 언젠가 부터로 듣고 I'm sweating like a pig!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in line? How long have we been waiting in line? We've been waiting for an hour! How much longer do we have to wait? I'm thirsty and I'm getting exhausted. Come on. We're going to ride on Big Thunder Mountain at Tokyo Disneyland. Let's be patient. Wow! It was worth waiting for an hour. It was worth waiting for an hour. 네, 오늘은 휴가지와 관광 명소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을 배워보셨는데요. 오늘 배우신 표현들도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Have a great day! Bye!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뭐 получится! 다음 시간에 뵐게요. 왜 이렇게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